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제 내부로 들어가고 내부에서 아마 행사가 시작되면 생방송 종료가 될 거에요 녹화를 잘해서 빠른 업로드 해드릴게요 같이 가면 퀄리티 차이가 확 나지 않아요 저는 돈 주고 빌린 거 직접 의뢰한 거 어떤 정성 정성의 차이 반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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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이 뛰어납니다 실제 어벤져스를 본 것처럼 윤성아 형이랑 붙어있어 위아나라 팀 반응이 엄청납니다 어 포즈 잡아야 돼요? 아 이 사람들은 프로인데? 아까 저한테 있던 시선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제 저한테 관심도 없다고요 퀄리티가 보충 기사지 보충 기사지 아애어 아이애어 아이애어 윙 팀리더가 아이언매니라 아이언맨이 씻키는대로 dare 팀리더가 아이언맨이라 아이언맨이 씻키네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저쪽 끝에 가있을께요 저쪽 끝에 가있을께요 형 화살을 나 쏴줘 방패로 한종선거 웃기지 웃기지 이런거 포르 어디냐 방식 포르기지 목소리가 잘 못하는 상황 소리가 잘 못하는 노래 양념장 고춧가루 이기기의 반응이 좋네 이게 좋네 아 액션캠 다니셨군요 네 이거 달고 생방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영화 내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토르의 망치라 아메리카 방패 때리는 이런 모션을 아메리카요? 네 캡처 아메리카 형님도 아무래도 영화 속의 아이언맨 모션을 직접 많이 재현하시겠네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신체 제약이 좀 있어가지고 신체 제약이요? 네 이게 구속이 좀 심해서 과보 형식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CG라서 아 그렇죠 네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이게 실제로는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계단도 잘 못 올라가고 앉기도 힘들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네 입장란에서 앞으로 조금만 좀 앞으로 앞으로 조금만 좀 앞으로 갈게요 스톱 됐습니다 어? 이거 있어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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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파이더맨 입고 왔으면 진짜 재밌었겠다. 스파이더맨 입고 왔으면 재밌었겠다. 스파이더맨 입고 왔으면 초대 안 됐을 것 같아. 스파이더맨 입고 왔으면 좋겠다. 스파이더맨 입고 왔으면 좋았을 거 같아. 우리 언제 제정만, 기분이 그저ث! 이번에는 지금 4 Uk. 4 Uk. 5 Uk. 5 Uk. 5 Uk. 5 Uk. 5 Uk. 초등학, 비타로 뵙으세요 태국님, 저 작년에 지스타에서 한 번 봤어요 아 지스타에서 봤어요? 허유민호 갔는데? 네 300 스파르타 고스프레하고 아! 지스타 때 300 하던 사람이에요? 아는 사람이네 제 1년이 5월에 10월에 한 번 봤어요 헐크가 제일 힘들겠다 코스프레하게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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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더워 사이에 많아서 땀이 나 온도하길 5만원 예전자맅시다 방귀 많아 찬물 후보 edge 생방을 종료할거야 여기 들어가면 고마워요 6시에 들어가고요 6시부터는 생방 종료입니다 추후에 저희 오늘 밤 유튜브에서 확인해주시고요 어벤져스2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입장이고 6시부터 녹화입니다 베리코 고맙고 열혈코 고맙고 개인 개인 아 팀팀 거의 다 팀 난 아니고 저는 팀이 아닙니다 이건 경쟁이예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히 계세요 깻잎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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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교환 황수 강릉 교환 배경 판을 바판 고춧가루 조기 유튜브에서 쿤티비, 최쿤티비 검색하시면 내일부터 바로 볼 수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다시 또 검색해서 보면 또 나오고 네, 고화질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게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자, 댓글, 실시간 댓글 보여드릴게요. 오... 캬아이언맨이 오... 퀵실버넘... 오... 리플을 진짜 장난하게 달리는데요? 이거 써도 앞에 보입니까? 아, 거의 안 보여요. 네, 이게 영화에 딱 빛나는 걸 재현하기 위해서 그걸 희생해가지고 거의 실눈 뜨고 보는 식으로 돼서 이것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? 따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닫히면 그 안에서 카메라를 볼 수 있게 이거를 차라리 개발하셔가지고 판매를 해보면 어떠세요? 아니, 뭐 그렇게까지는 그냥 팬으로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걸 또 상업적인 목적이